동대문구 보건소가 보건소와 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에 차액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결과서를 발급받을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발급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수료 차액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이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주이거나 종사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하며 보건소와 협약된 민간병원의 발급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